안녕하세요. 베스트 신인배우 김지인입니다. 2017년에 저는 좋은 분들도 되게 많이 만나고 웹드라마 회사를 관두는 최고의 순간이라는 작품으로 인사를 드렸었는데요. 올해는 더 성장한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이 많이 노력할 테니까요. 많이 많이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이번 설 연휴 가족들과 많은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. 행복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. 휴킹님이요.